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시동생이 지 남편인 줄 아는 그런 이상한 아줌마들이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우리 시동생이 결혼을 하면서 이제 더는 돈을 안주길래 동서한테 따졌다가 밟혔는데요 너무 억울해요 아니 지가 나한테 이래도 되는거야? 원지 동서가 미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셋을 키우고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제가 성격이 안좋은건지 재작년에 결혼한 동서가 곱게 보이지 않아 저도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어요 양쪽집에서 다 반대를 하셨죠 저희집에선 더 능력있는 남자를 만났으면 하셨고 남편집에서는 살갑게 굴지 않는 제가 마음에 안드셨던 것 같아요 여기에 길게 쓸 수는 없는데 뭐 그래서 생략은 하겠지만 그냥 그래요 이상하게도 저를 곱게 보지 않을 일들만 겹치고 겹쳐가지고 연애 때부터 저를 참 싫어하는게 보이더라구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결혼해서인지도 몰라도 시부모님께 잘 대하기가 참 힘들더라고 나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냥 며느리의 기본 도리만 하고 있어요 명절에도 남편이 먼저 그러자고 해서 전날 저녁에 갔다가 당일 아침 먹고 친정에 가는 식으로 했구요 남편 아래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우리 도련님이랑 평소 왕래가 별로 없었고 명절때만 뵈었었는데 그때마다 우리 애들 옷이라고 사주라면서 20만원씩 돈을 턱턱 주더라구요 그러다 재작년에 도련님이 결혼을 했어요 도련님과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시부모님은 먼 지방에 계시기 때문에 시부모님 댁에 따로 모이기가 어려워서 결혼하기 전에 동서될 사람을 한 번밖에 못 봤습니다 그것도 점심 잠깐 같이 먹고 헤어져서 대화도 거의 못 나눴어요 그때 동서가 폴로에서 애들 티셔츠 한 장씩 총 두 장을 사왔더라구요 참고로 그때 나이가 둘 뿐이었습니다 우리 셋째가 태어나기 전이었죠 그러면서 백화점에서 사온 거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바꾸셔도 됩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구요 아니 폴로에서 애들 티셔츠 이거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아니 그 전에 센스있게 도련님한테 선물 뭘로 하면 좋을지 물어봐야 했다면 더 좋았을텐데 말이죠 애들 금방 크잖아요 폴로 티셔츠는 좀 사치라서 차라리 같은 가격이면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줬으면 즉 돈을 줬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 좀 있더라구요 뭐 그래도 신경 써서 나름 좋은 브랜드 선물하겠다는 마음만큼은 고마웠어요 그리고 제가 설 바로 전주에 셋째를 출산하는 바람에 시댁에 못 갔어요 그때 서울에서 도련님과 동서 이때는 예비 동서였죠 가왔는데 도련님은 이때 백화점에서 파는 베네초고리 10만원 넘는 옷이야 그리고 동서는 버츠비라는 제품을 세트로 선물해주고 갔어요 처음엔 버츠비 브랜드를 몰라가지고 이걸 받고 좀 당황했는데 그때 그걸 보고 동서가 좀 서운했나 봅니다 저도 뭐 나중에 알게 된건데요 아니 그게 백화점에서 파는 브랜드라고 하더라구요 값도 꽤 비싸고 말이죠 뭐 이 부분에서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수도 있는건데 도련님이 항상 명절마다 주시던 그 20만원을 안주시는거에요 솔직히 애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금으로 주는게 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돈 좋잖아 뭐 백화점 제품을 사주는거 저한텐 별로 도움이 안되서 마음은 좀 그랬지만 그래도 사온 성의가 있으니까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하지만 현금 20만원으로 그 많은 돈 20만원으로 비싼 옷이랑 목욕용품을 산거 같아서 마음이 참 그지같더라구 좀 그렇더라구요 그런데 아니 이게 기분 탓이 아니었던게 작년 추석에도 우리 도련님이 아무것도 안 사주시는거에요 동서랑 그냥 안 사주기로 합의를 하신건가봐요 그냥 시부모님 용돈만 따로 챙겨주고 차례상 장을 봐주는거 같더라구요 솔직히 동선래는 아직 애를 안낳았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사정이 넉넉할텐데 이런거 보고 참 서운했어요 아니 왜 안주는거야 그리고 시부모님께도 서운한게 저는요 서울 4년제 대학 나와가지고 바로 결혼했고 동서는 지방 4년제 나와가지고 그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아 지방대 나온 분들 비하하는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면 그거 열폭이야 그리고 동서는 뭐 좀 평범하게 생겼고 키도 작아요 또 통통하고 그러나 저는 주변에서 꽤 이쁘다라는 소리를 자주 들었고 또 제가 봐도 그래요 키 크고 늘씬하거든요 제 자랑을 하는게 아니라 그냥 비교하려고 쓴 글이니까 화내고 그러지 마세요 이거 화내면 그것도 열폭이야 그리고 동서네가 뭐 딱히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애교가 있는 성격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동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뻐하시더라구요 제가 있을땐 티나게 더 이뻐하거나 그런건 아니지만 뭐 들리는 얘기로는 아버님이 너무 이뻐가지고 어쩔줄 몰라 하신다 이런 소리가 들려오더라구 우리 남편도 도련님도 이름만 되면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큰 기업을 다니는데 왜 유독 동서만 그렇게 이뻐하시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고 진짜 의문이에요 뭐 제가 없을 때 동서가 여우짓을 해가지고 시부모님의 마음을 뭐 얻은 건지 저는 모를 뿐이죠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여하튼 이번 연말 동서네가 우리 집에 놀러왔을 때 제 나름대로 동서랑 어떻게 좀 잘 지내보려고 저의 서운한 마음을 동서한테 잘 말했어요 그래야 풀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런데 이게 참 사람 기분 그지같이 말을 하더라구요 대충 대화가 이랬습니다 동서 내가 서로 잘 지내보려고 내 속마음을 말하고자 하는데 이거 오해하지 말고 기분 나빠하지마 네 형님 말씀하세요 사실 결혼하기 전에 도련님이 뭐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명절 때 20만원씩 애들 옷 사입히려고 돈을 주시곤 했는데 동서랑 결혼을 하더니 그 뒤로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조금 서운하네 동서도 애기를 낳아보면 알겠지만 애 하나만 있어도 힘든데 우리는 셋이야 가끔 그렇게 애들 삼촌이 챙겨주면 참 고맙고 든든하고 힘이 되고 그랬거든 이거 왜 이런걸까 아 예 이러는데 표정이 딱 썩더라구요 뭐야 지금 서운한거 아니지 그리고 커가는 애들 선물 이거 쓸데없이 비싼 걸 사는 것보다 그냥 내가 저렴한 걸로 사입히고 애들 좋아하는 거 사먹이는 게 더 경제적이고 좋잖아 동서도 애들 나 키워보면 지금 내 마음 이해하게 될 거야 저는요 형님이 이런 생각하고 계실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좀 서운하네요 아우 솔직히 내 친구들 보면 어린이날이다 생일이다 조카들 선물 잘만 챙겨주고 그러는데 사실 이거 여자라서 그런거지 나도 그랬어 우리 도련님이 남자잖아 그래서 남자가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잘 챙길 거라 기대하지 않았던 거거든 그래도 그래 결혼하면 좀 더 가깝게 지내게 될까 했더니 이건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도 명절만큼은 가족끼리 서로 나누면서 지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한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 나도 동서한테 좀 서운하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지 형님 죄송하지만 저는 형님과 아주버인 생신때 꼬박꼬박 전화드렸고 애들 생일에도 전화해가지고 밥 한번 같이 먹자고 전화드렸는데 형님은 전화 저희 남편 때 생일 때 전화 한 통 없었고 그래서 저는 원래 생일 안 챙기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있으면서 우리 남편 청각 때 왕래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하길래 원래 그냥 독립적인 가족인가 보다 했다고요 갑자기 이러시니까 당황스럽네요 아 그랬어 내가 너한테 괜한 소리를 했나보다 그래 내 말 신경 쓰지 마라 나는 그냥 동서랑 더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어? 아니 그래 시간 지나면 동서도 아이를 낳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 입장 이해될 거야 형님 애 셋 키우느라 힘들 거라는 거 알아서 저 형님이 집안 행사 참석 안 하시는 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불만 가진 적 없고요 오히려 편의 받으리려고 제 나라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었다고요 어? 그래 알지 누가 그걸 모른대 근데 동서도 말이야 야 지금은 아무리 그래도 나를 이해하기 어렵겠지 그래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나중에 아이 낳아봐 그러면 내 마음이 뭔지 알게 될 거라고 우린 외벌이에 애가 셋이야 안 힘들겠니? 근데 니들은 맞벌이에다 애들 없잖아 형님 저도 1년만 더 일하고 아이 가질 거예요 그 전에 대출금 다 갚아야 해서 진짜 빠듯하다고요 아시다시피 저희들 아무 도움 없이 시작했고 그거에 대해 아무런 불만도 없었다고요 하지만 저희도 힘들 거라는 거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형님은 받은 거 많잖아요 어? 어? 그래 알았어 내가 너한테 괜한 얘기를 했다 이러고 말았는데요 진짜 어이가 없네 저렇게 어? 속으로 담아두고 벼르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사람이 그래요 참 부정적이고 그지같고 받는 만큼만 하겠다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지닌 사람인 줄은 저도 정말 몰랐어요 제가 첫 회이고 애 셋 키우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신없이 한 해 생일 넘겼다고 저렇게 벼르고 있었다니 어머 세상에 참 성격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번에 새삼 느낍니다 아니 원래도 느끼고 있었는데 확인을 한 거죠 어우 그지같애 아니 명절도 그래 애가 셋인데 일찍 가서 음식 준비하는데 거들지도 못하고 애들이 정신 사납게 하면 더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저녁에 간 거였거든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애들 데리고 그 막히는 길을 몇 시간씩 달려서 가는 거 이게 얼마나 고생인지 지가 어떻게 알아 애도 없는 게 아마 그래요 동서가 아이를 안 낳아봐서 이런 제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어린 거겠죠 그리고 저희는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한 거라서 벌어놓은 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으로 고맙게도 양가 어른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동서네는 둘이 이미 직장 생활을 충분히 한터였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도움을 딱히 안 받아도 되는 형편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말을 저렇게 하네 정말 몰랐어요 뭐? 형님은 도움을 받았잖아요 이게 동서 들어오면 친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동서랑 저랑 잘 안 맞는 거 같고 그냥 얘가 그지 같은 거죠 또 시부모님하고도 사이가 서막한데 이럴 때 동서가 좀 나서가지고 잘 중지하면 과족이 해묵해지고 얼마나 이쁘겠어 제가 이런 입장에서 나서가지고 뭘 한다 그러면 시부모님의 분노만 더 키울 것 같고 어후 여하튼 이번 설에 가면 왠지 불편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죄송합니다 분량 조절 실패했어요 2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아줌마 느낌 오죠? 글 지우고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박제된 걸 가져온 건데 참으로 아쉽게도 본문과 후기후기 사이에 댓글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댓글은 마지막에만 있어요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2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흠흠